조각을 올린 브로치와 핀 디자인을 구상합니다. 디자인 구상한 형태로 모시 조각을 크기가 다르게 잘라줍니다. 여러 크기를 겹쳐줍니다. 바늘에 실을 깨어 여러 조각의 모시를 고정해 줍니다. 중심 부분에 십자 모양으로 바느질을 고정해 줘도 좋고 같은 자리 여러 번 고정 후 윗부분에 구슬이나 악세서리로 장식해 주어도 좋습니다. 남은 견사를 활용해 수를 만들어 장식해 줘도 좋아요. 브로치나 핀 등 부자재를 잘 활용해 실리콘으로 뒷부분을 붙여 완성해 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세히 만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